1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해에 마지막 달 크리스마스가 있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 그런 계절이고 또 교회력으로 보면 교회 달력으로 보면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오늘의 힘과 내일의 소망을 누리는 그런 뜻깊은 절기가 되겠습니다 때이른 감이 있긴 있지만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얼굴을 쳐다보며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 성갑 창제 광고를 들으면서 퀸즈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교구마다 모여가지고 그냥 연습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구는 벌써 여섯 번 했다고 그러고 일곱 번 했다고 그러고 수준이 좀 딸리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저지는 워낙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부터 이렇게 시작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뭐 좋은 상은 운동회 할 때 보면 웬만한 좋은 물건은 다 뉴저지에서 가져가더라고 그냥 이번에도 정말 모여서 이렇게 좋은 만남과 교제가 있게 됐겠는데 교구에서 성갑 창제 연습하면서 연습할 때마다 굉장한 간증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뭐 되겠나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쪽 교구는 우리는 좀 있어요 저쪽 교구는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게 밸런스가 맞겠나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소리 낼 줄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고 별별 이런 얘기들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모임의 횟수를 더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안 된다고 했던 그 척박한 토양에서 뭔가 뭉클뭉클한 스토리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해나가시면 정말 이번 연말 아주 풍성한 그런 은혜와 또 스토리와 간증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고백이 이 설교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상인들은 사막을 여행할 때 낙타를 꼭 데리고 다녔습니다 없어서는 아니 되죠 교통수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낙타 사이에 또 한 마리의 동물을 데리고 다녔는데 놀랍게도 사슴이었다고 합니다 사막에 낙타는 이해가 되는데 사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슴은 언제 필요한가? 물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상인들은 물이 떨어지면 그동안 이렇게 줄로 묶어서 끌고 다녔던 사슴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슴은 쏜살같이 어디론가 막 달려갑니다 너무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 물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 겉끝으로 물 냄새를 찾아다니는 거죠 결국에는 그 근방에 이렇게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물 근원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반면 낙타는 다릅니다 똑같이 목마른 환경 속에 있지만 낙타는 급하지 않습니다 절박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낙타는 자기 몸 안에 비상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어리가 뿔 속 나온 게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런데 사슴은 왜 이렇게 물을 찾아 애타게 달리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자기 몸 안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을 찾아서 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날에도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예배당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 어떤 분은 낙타 예배자가 있고 어떤 분은 사슴 예배자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저에게 은혜의 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물, 물, 물을 찾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사슴 예배자라면 주님, 저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요 예배 드리는 게 참 저는 좋습니다 주님이 꼭 저에게 새로운 은혜 안 주셔도 이번 주는 괜찮아요 미리 저축해둔 은혜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주신 은혜 그거 가지고 또 살면 돼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과 1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사슴의 마음으로 주를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사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은 고라 자손이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고라 어떤 일이 생각납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땅이 갈라져 땅 속에 생매장되었던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의 주동자가 바로 고라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그런 자손들이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또 잔양팀 그리고 예배를 앞에서 돕는 예배위원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배의 감격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예배의 기쁨이 뭔지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들은 깊은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의 분위기가 어떤지 내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낙심이 되므로 왜 그렇게 기뻐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몇 가지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들은 지금 더 이상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게 되고 예배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 드릴 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살아난 자들은 끌려갔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곳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저기 보면 헬몬, 미살산 이런 아주 생소한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저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강제로 본의 아니게 저들은 이렇게 예루살렘 지역에 있지 못하고 이방 낯선 곳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추억하고 이제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과 비탄은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야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경험은 별로 없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랜 세월 섬기던 재단을 이런저런 사정으로 떠나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여행 중에 주일을 맞이해서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는 낯선 타운에서 낯선 도시에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다 그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신가요? 좋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하고 있겠다 성가대는 뭘 하고 있겠고 부엌에서는 뭘 하고 있겠고 특별히 봉사를 열심히 하시던 분들은 이제 두고 온 교회의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를 오랜 세월 섬기시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교회를 떠나서 또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적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예배 처소가 없기 때문에 게다가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롱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다 여러분 낯선 곳에 사는 곳 물설고 말설고 정말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얘기는 아니고 퀸즈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도 이렇게 1대1 의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늘 있잖아요 그럼 안내의원들이 가운데 빈자리를 이렇게 보니까 늦게 오신 분을 그 가운데로 안내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미리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한 자리만 좀 안쪽으로 이렇게 좀 옮겨주실까요? 얘기를 하면 그거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한 자리 옮기는 거 뭐 거기다가 침 발라놓은 것도 아니고 엉덩이에 무슨 자석이 붙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위아래 이렇게 훑어보는 분도 있습니다 일찍 와서 여기서 계속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왜 옮겨야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 자리도 좀 있는데 안내의원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애로를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안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거기 전세 냈습니까? 왜 그렇게 힘듭니까? 그랬더니 의자를 옮기면 은혜가 안 된대요 이게 각도가 안 맞는데 강단하고 이게 자기 눈이 이렇게 익숙한 각도가 있는데 조금만 어그러져도 이게 어색하고 영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대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자리에 하나 옮기는 것도 이렇게 어색한데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은 낯선 환경에서 갑자기 살로니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까 그런데요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내가 처한 그 비참한 상황을 보고 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할 때 도대체 너희의 하나님은 뭐하고 있는 거냐 너희의 하나님은 과연 계시기나 한 거냐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가 이렇게까지 되겠느냐 이런 말을 막 할 때 믿음의 사람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낯선 환경이 주는 고통 그거 이상으로 이 마음의 정신적인 고통은 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별로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길어질 때 여러분 주변에 옆집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옆에 사는 이웃들이 당신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아직도 그래 당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잖아 그런데 왜 아직 변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입으로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할 때 그냥 차라리 나 혼자 다 그런 거 받으면 괜찮은데 하나님까지 들먹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하죠 거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구절 말씀 구절로 뛰어넘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보고 반석이시래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지금 저 말은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이 주는 어려움 오케이 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소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내 환경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막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속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저 사람 당신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지 주여 저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소서 저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알 날이 올 것입니다 뭐 이러면서 버텨왔는데 지금 이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라고 그 믿음의 기초에 의해서 버텨왔는데 이제는 나도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나의 기도 따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크메일, 스팸메일 취급당해온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심정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잊혀져 가는 느낌 이것은요 앞에서 얘기한 그 낯선 환경에 주는 어색함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생각 없이 짓거리는 그야말로 그런 말이 주는 고통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순간이 다가오지 않던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나와요 뭔가 좀 기도를 깊이 하고 싶은데 기가 막혀서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목은 마르니까 광야에서 그냥 타는 목마름으로 물 근원을 찾아다니는 사슴처럼 막 공중공중 여기저기 뛰어다니긴 하는데 웬일인지 점처럼 찾아지지 않을 때 예배를 드려도 전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요즘 멀리 계신 것 같고 심지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또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틈틈이 기도를 하지만 조국의 현실은 날로 더 답답해져 가고 이런저런 개인적 혹은 사회적 혹은 국가적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모든 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이렇게 뚫리지 않고 점점 더 낙담이 될 때 오늘 시편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편은 이런 겹겹이 그야말로 삼겹줄로 옥죄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드디어 탈출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절인데 그것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커다란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도 금방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쉽고도 프랙티컬한 곳에서 해결의 첫 단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절에 그게 숨겨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는 동안에 그 첫 단추를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힌트는 내가 전에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기억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사람은요 참담하고 암울한 이 현실 속에서 탈출구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 과거를 회상하는 데서 찾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보다는 이번에는 거꾸로 아주 좋았던 과거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던 그 시절 그때는 구약시대였으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 이제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부자는 성아지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 그리고 중산층들은 염소나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과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 이런 구별된 사람들이 이제 그 제사를 돕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는 다 어두운 얼굴 무거운 마음으로 오죠 죄를 범했으니까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왔으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짐승 끌고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봉사자들이 다 이렇게 예배를 돕고 짐승 잡고 재단에 올리고 또 기도해 주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임제하시고 저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저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옮겨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이제 성전을 떠날 때는 아주 기쁨이 충만해서 감사가 가득해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이죠 성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임제가 가득했을 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곳에 임했을 때 지금 이 고라의 자선들은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다시 한번 비춰주실 거예요 4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거기까지 이제 그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때에 과거를 기억하는 거 때때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저도 사실 뭐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지나간 과거를 생각할 겨를이 별로 사실은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쓰라린 일들은 이제 잊어버리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일들은 두고두고 간직하자 어릴 적 추억부터 해서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정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그 짜릿한 순간들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미국에 올 당시에도 그랬고 미국에 와서 적응하는 단계에서 정말 뜻하지 않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 천사들을 통하여 이렇게 도와주시고 뭐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일들을 겪으셨겠습니다만 저도 저 나름대로 미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말 한국에 있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 많이 겪었습니다 뭐 전 재산을 날리질 않나 전 재산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되지만 뭐 그래서 하늘이 그냥 노랗고 그것도 사람의 실수와 부주의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반석이 사라진 것 같은 내가 그거 딛고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사라졌을 때 정말 난감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가 힘들고 답답하지만 뭔가 거기서 이렇게 숨구멍이 트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거기서 또 한 단계 발전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거로 끝나셨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고 다윗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여러분 다 좋아하시잖아요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다윗에게서 뭘 얻을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냥 우인전으로 끝나요 이순신 장군, 나폴레옹 장군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다른 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 곁에 없어요 다윗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다루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당은 지금 각오 없어요 그러나 그 시절에 다윗이 잘했을 때, 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같은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뭘 배울 것인가 다윗에게 뭘 얻을 것인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은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건지시고 다루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욕하게 하셨는가를 이제 회상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오늘의 현실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믿지 않는 자들이 손가락질할 정도로 지금은 상태가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오던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아니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눈물을 새우고 계시고 내가 꼭 산 꼭대기에 있을 때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지금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지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미치게 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새 힘이 우리의 갈증을 몰아낼 수 있는 시원한 생수가 거기서부터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의 근육을 좀 키워야 돼 믿음의 근육을 좀 키워야 돼 여러분 그냥 헬스클럽 가서 몸 만들기에만 열심하지 말고 뭐 식스팩? 뭐 그런 거나 이렇게 만드는데 너무 열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의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근육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살만 철렁철렁해요 그래서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못 써요 체격은 좋은데 조그마한 와이러스가 하나 들어오면 그냥 몸이 막 말을 안 듣고 정신이 어지러질하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자 생각의 근육을 만들자 지금 이 시인은요 그 작업을 잘 하고 있어요 현재가 힘들지만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현재로 초청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실 것까지를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오늘 이 시의 하이라이트는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제가 읽고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때요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입니다 저런 말이 원래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낙심 낙담 그런데 저 대목에서 뭔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결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다 보니까 저런 반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냥 내가 찬송하리로다만 해도 될 텐데 그 중간에 한 단어 여전히 영어 성경에는 yet 저 한 단어 속에 많은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성경이 나오기 이전 성경 여러분이 오랜 세월 한국에서부터 보셨던 개혁 성경에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 보면 또다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 번역하는 분들이 히브리어 원어를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그 풍성한 의미를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강조점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내가 여전히 오히려 또다시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인은 저기서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뚜기가 생각나네요 여러분 위한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유대인 라삐 나흐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쓴 empty chair 빈 의자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당신에게 암흑애야 요즘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으시면 하나님 저 요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볼 땐 지금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걸 좋다고 네가 얘기하니 그걸 감사하다고 얘기하니 진짜 좋은 게 뭔지 진짜 감사한 게 뭔지 너에게 좀 줘야 되겠구나 아 아멘입니까? 그런데 동일한 질문을 또 어떤 사람에게 했을 때 하나님 안 좋아요 마지못해 살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늘 대답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많이 힘든가 보구나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니 내가 진짜 힘든 게 뭔지 너에게 좀 보여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볼 때 저 사람 감사할 게 참 많은데 참 입만 열면 늘 불평하고 이렇게 짜증스러운 말을 하네 참 이상하네 이런 말 듣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저 사람 요새 굉장히 힘들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입만 열면 여전히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나 저 사람 얼굴을 보면 별로 안 힘들어 보여 참 이상해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많이 들으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새 크리스마스 캐롤을 미리 당겨서 차 안에서 듣습니다 캐롤은 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이렇게 따뜻해져요 그런데 그 좋은 캐롤도 12월 25일 딱 지나고 26일 아침에 들으면 맛이 좀 가요 느낌이 좀 달라요 내년 크리스마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안 맞아요 이게 그러나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꼭 감사의 절기에만 맞는 게 아니고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 1년 52주 Every Sunday Every Single Day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 나와도 맛이 가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색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 2 9